일단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여러분들 관리하기가 힘든데 개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족이니까 관리를 해야겠지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섹션은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미친 듯이 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내부에만 너무 함몰되지 말고 시대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는지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진짜 살벌한 변화네요. 어마어마하게 보시면 요즘에 그야말로 신발업계의 대부에 해당하는 나이키 주가가 행편없지 않습니까. 5년 전보다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거의 반타작된 겁니다. 50% 떨어진 겁니다. 나이키 주가가. 브랜드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마트도 30만 원 대에서 이러면 6만 4천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마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거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2011년 정도에 30만 원 가던 주식이 지금 6만 4천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이 많이 따르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한 신문사의 여러분들 유통채널에 종사하시는 분이네요.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유통채널을 장악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가성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대표 브랜드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브랜드를 갖고 브랜드 프레미엄을 누리던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된 시대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놨네요. 여기 보시면 특히 한국 사회는 소비 집단성,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주는 발렌타인, 소주는 두꺼비 이런 식으로 대표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플랫폼이 등장하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는 매대에 의해 제한이라도 있었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다. 플랫폼은 식료품부터 가전까지 모든 종류의 제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 더욱 의존했다. 일단 소비자가 특정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인연을 갖게 되면 락힌 이펙트가 강해야지 여러분들 그것을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자 같으면 그냥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면 그다음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로켓 배송이 여러분 익숙하게 되면 쿠팡을 빠져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레거시 브랜드, 전통적인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던 레거시 브랜드는 뒤늦게 주도권을 되차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기결되고 말았다. 요즘에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구할 때 그냥 플랫폼을 먼저 떠올리지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는다. 치킨을 예로 들면 이제 동네 치킨집 열량철을 검색해 주문한 사람은 없고 배달 플랫폼에 접속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주문 버튼을 클릭할 뿐이다. 접속부터 시작해서 배달까지 브랜드가 끼어들 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본인 대표 브랜드가 베이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카스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본인들 대표 브랜드가 시그니처인가 무슨 컥클랜드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웬만하면 유통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체 브랜드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유통의 그냥 파워가 이동해 버린 겁니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지금 뭐 유튜브도 다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엘고리즘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더욱 큰 변화는 플랫폼이 브랜드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화장품만 보더라도 특정 제조사 매장을 찾던 소비자는 이제 집 근처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서 2400여 개 브랜드를 직접 시험해 본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서 한다. 화장품 브랜드가 2400개나 되는 모양이죠. 패션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입자가 많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경우 입점 브랜드가 8000개가 된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들겠네요. 어떤 브랜드도 플랫폼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철저히 파편화되고 말았다. 이제 브랜드 충성도 고객 충성도에 의존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된 거죠. 그 자리를 가성비가 여러분 차지해버린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여러분 그 자리를 들이밀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 큰 추세는 이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가 여러분 죽을 쓰는 겁니다. 플랫폼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마트가 죽을 쓰는 거죠.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객변하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를 못 잃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안정적인 시대는 다 끝나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업 세계에서 관찰한 것은 대부분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원웨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역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겁난 거죠.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브랜드 충성도라는 용어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가 되어 말았고 플랫폼이 이룩한 소비혁명으로 소비자는 격차가 아닌 주체로 바뀌었고 인간은 격차일 때보다 주체일 때 더욱 큰 만족을 느낀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힘의 무게 중심이 생산자의 소비자로 크게 이동해버렸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냥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이동시켜버린 거죠. 그 시대 변화를 편성 못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한편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정신이 버쩍 드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먹고 살기야 힘들다는 이야기죠. 스마트폰 이름 등장하고 나서 강연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쳤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그 과거의 강연시장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항상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25일 날 여러분들 봉급 따박따박 받아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버리니까 다른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이름 죽을 썼는데 지금 코스코 여러분들 주가 올라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무렵에 400불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코스코 여러분들 주식이 400불까지 가나 지금 따블된 거지 않습니까? 5년 만에 2.1배가 여러분들 주가가 띈 겁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코스코 주식이 퍼 수익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이 물론 60배 정도 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유통업체 여러분들 글로스리 업체가 어떻게 퍼가 여러분들 60이 되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 30에 40 정도고 사람들이 악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너무 비싸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원하니까 그냥 완전히 오프라인의 플랫폼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